오전 밤에 잠을 늦게 자서 지금 너무 졸린 상태입니다. 날아가 날아가는 바람이 날아가는 바람이 좀 쉬울 수도 있겠다. 빨리 왔네? 오빠 살 빠졌어? 우와 대박 살 빠지니까 느낌이 너무 달라. 오빠 나 그럼 부동산 공부 했지? 내가 아까 언니한테 물어볼게 부동산 공부 시작했잖아. 너무 재밌어. 일단 나의 목표는 실제로 좀 모아서 자 목적으로 좀 노동으로 어떻게... 오늘 크로우 하나도 없어가지고 뜨거울 거야. 난정아 우리가 원래 뛰었던 게 몇 킬로 정도 뛰었어. 정연아 대회 언제야? 어때? 했다고? 완주했대. 완주했어? 어어. 기록은 어때? 10시간 48등. 10시간 48등. 몇 명 중에 몇 등? 전체로 따지면 45등. 에이즈 나이대에 대해서는 좀 나서 800등. 우와. 800등 중에 45등? 쩐다. 이거 뛰는 거 뛰는 거 같지도 않겠다. 아냐. 어머니가 온 거야 아직. 아니 저거 왔어. 이따. 이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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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팅. 하이팅. 자. 이야 너무 좋네 여기? 와. 이건 짠다 진짜. 와. 여기 더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쟤는 앞본보다 잘 뛰는 느낌인데? 그래 왜 저래? 쟤 왜 폭주해? 꽤 먼 길을 물고기? 무서워 엄청 많다 다 와간다 머리 땀 나 마지막으로 신나게 물고기 양념